안녕하세요. 아트알입니다. 내일부터 1일 1 이모티콘을 그려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해요.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에 하나씩 이모티콘으로 사용될 만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. 처음 시작하는 이모티콘으로는 랜돌을 그릴 거고요. 총 24가지의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해요. 중간에 이런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글을 달아주시면 그 이야기도 참고해서 랜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이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초보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내일부터 1일 1 이모티콘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.